아 아 우와 개미쳤다 진짜 뭐야 저희 돈 저희 산 내돈내산 저희 돈 저희 우와 미쳤다 미쳤다 부자 언니들도 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. 아유 보세요 보세요 저희 사무실입니다. 아유 좋습니다. 그러니까 넓은 것 같아. 너무 좋죠. 어때? 응. 야 진짜 맛있어 이거. 맛있어? 다 먹어. 오늘 날씨 왜 이렇게 좋아? 야 진짜 계속 좋아. 오빠 이거 인스타 스토리 각이다. 진짜로. 야 인스타. 야 일단 나 사진 좀 찍어. 아 이거 먼지 들어간다 먼지. 먼지 들어가서 다 듣게. 그니까. 와 날씨 엄청 우와. 예쁘다. 예쁘다 빛깔이. 확실히 빛깔이 좋네. 천천히 찍어도 되니까. 와 맛있다. 와 조그맣대 봐. 와 조그맣대 봐. 오랜만이다 잘 찍어. 아 사실 잠깐만. 사진 찍으러 나온 거예요? 사진 찍어줘. 날씨 너무 좋다. 언니가 오늘 사진빨을 잘 봤네. 좋은데? 잘 나와? 너무 잘 나오는데? 다리를 좀 더 앞으로. 앞으로? 이렇게? 아 길다 길다. 길어? 야 근데 미안한데. 이렇게 미리 하잖아. 가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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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전. 가슴. 못 봐. 근데 komma 안 forge가. ہα. 저기 테라스의 뷰가 호rires. 이렇게 삼십대였거든. 다섯 대로 바짝 housing. 여기가 많이 빠지. 그녀는 그녀. 여기가. 하하하하. 우유니aste 씨 causal 쇼ے. 왜 이래요? 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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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밥을 먹자! 밥? 밥 별로 안 땡기는데? 밥 별로 안 땡기는데? 별로 배가 안 고파요. 오빠는요? 응? 오빠 배고파요? 나도 괜찮아. 아 오빠는 지금 또 라이프가 차려주지 않으셨다고? 욕을 많이 먹었어.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? 짬뽕 같은 거 좀 힘내네. 짬뽕? 응. 나 좀 먹어봐. 안 돼 짬뽕. 짬뽕 살쪄요 형님. 맞아 국물이 살이 제일 많이 찐네요. 저걸 모르는 거 아니야? 모르겠어. 아 근데 오빠 아까 지영 언니가 아까 오빠 잠깐 도와달라고 하던데? 뭘 또 가져와 봐. 아니 근데 뭐 해달래요? 지영 언니? 아 진짜? 뭐 옮겨달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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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만. 아 근데 엔기기 하네. 이 기가 땀빅이죠? 이거? 뭔가 되게 깔끔해 보이는데? 무슨 거 먹었냐? 어 예전에. 뭐야 시원. 와 대박! 호 오 살벗 så 계시나 shout out as kinghov 정신기Um님이 저쪽 조명에 왜 안 나와? 아 조명 안나와? 그럼 미신이가 봐주면 될 거 같아. 미신이구나. 누가 constantly 안 эта. 안 먹을래? 아니 근데 물 이제 안受 edible. 안돼. 조명이야 조명? 응. 나 지금 과자 먹으러 좀 느끼해. 그래? 이거 봐? 그러면은 이거 자갈치 먹어. 야 이거 이거 좀 먹어. 해물찜 한번 시켜먹자. 아 이거 이거 먹어. 밥 먹고 왔어. 어? 뭐야? 야 이거 먹어. 이거 여기 우리 사무실 근처 근거트인데 여기 진짜 맛있지? 뭐가 제일 맛있네. 오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야 이거 맛있겠다. 배고 먹어. 비비한 거 그거네. 나발이야? 응. 먹방이? 좋아. 어? 먹방. 배고파? 먹방이 없어. 야 매콤한 거 씹어먹자. 씹어먹자. 나 밥 먹고 왔다니까. 형 몇 번 얘기하는 거야? 밥 먹고 왔다니까. 내가 말 먹방 했는데? 응. 아 늦게 해야 돼. 아 그만해. 근데 언제 먹었대? 아 나 한 2시간 밖에 안 됐어. 나 아침 먹고 왔어. 저 5분 전. 아 우리 고기 5분 전. 먹고 왔어? 네. 아 그렇긴 하네. 아 진짜. 오빠. 거 아직 있어요? 아 아직 있어. 아직 있어. 아 그래? 좀 봐주러 가볼까? 어. 선배님 뭐 시켜 먹을까요? 선배님 뭐 시켜 먹을까요? 야옹. 아 뭐 냄새 좀 나라는데 지금? 뭐. 뭐였어? 형 냄새 안 사잖아. 아 지금 확 났어. 아 왜? 깨먹었네. 김밥 무슨? 아 아니야? 뭐야 뭔 깨야. 아 뭐가? 아 저거? 알깨 사탕 있잖아. 알깨 사탕 뭐. 아 그거? 아 주로 먹었으면 밖에 있는 거? 이거 깨 사탕? 아니 아니야. 어? 아니 아까 전에 밖에 있던 깨 사탕이 있어. 그니까 알지? 깨 사탕이 어떤 거. 어 그거 맛있어. 나 좋아해. 두루미 사탕이 가면 나 그거 둘이 좋아해. 아 진짜? 밥 먹을 사람? 이게 달랐어요. 이게 달랐어요. 이게 달랐어요. 이거 이거. 이거. 사람이 엄청 찝대 진짜. 우리 오늘 인스타 포컬 할 거야. 감사합니다. 야 밥 먹을 사람 빨리. 오늘 안 먹어요. 너 먹고 와 나가서 그러면. 밥 먹었어? 너 밥 먹었어? 아니 저는 오늘 배가 예뻐서 별로. 미안 여기 먹어. 소울이 이거. 아 느낌 됐어. 야 근데 아까 그 사진. 내가 이렇게. 그 사진. 그 사진. 솔직히 좀 약간 맛있네. 아 그럼 역방 말고 반대해서 다시 찍어줘. 오케이. 진짜 마지막. 진짜 미안해. 마지막으로. 틱을 쌓아서 나오고 마요. 나도 앉아. 아 진짜. 아 진짜 마지막으로. 진짜 미안해. 다시 앉아. 아휴. 아님 저 띵띵 쳐주면 안 돼요? 띵띵땅땅 쳐주면 안 돼요?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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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민아. 우리 사진 잘 찍히나 좀 봐줘. 봐줘. 저 발이 길게 나와요 지금? 저 역방인가요? 나 근데 나 얼굴 너무 크게 나오는 거 같아. 나 눈 크게 나오는 짓을 봐줘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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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휴. 아휴. 야 초반을 열어. 빨리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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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부치지 마. 아휴. 아휴. 저 부시면 저거. 아휴. 가져와. 탈출한 바. 가져와. 가져와 빨리. 아 제발. 야. 초반만은 남겨라. 그래. 빨리. 빨리. 아휴. 막아. 미진아 막아. 미진아 막아. 미진아 막아. 야. 아휴. 아휴. 가져와. 다 엎기져. 가져와. 초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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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 아까. 여기도 봐. 야. 야. 이거 보여. 6개장. 아휴. 짜자잔. 야. 으으으으으으으으. 야. 같이 가져가. 네. 우리꺼. 가져와. 가져와. 안쫓아가는거 봐. 음식 더 많아서. 여기에 음식 더 많아서. 여기가 더 많아서 안쫓아가는거 같아. 구독해라 구독해라. 좋아요도 하거라. 댓글도 남겨라. 댓글도 남겨라. 그럼 우리가 바로 댓. 끄리싹 끄리싹 약고? 진콘? 콩콩